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6시 이제 41분 막 지났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미지호 은행의 변정기 전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새 이제 봄 이렇게 다 넘어가고 하면서 목감기 많이들 걸리는데 저도 살짝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부님도 오늘 약간 목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네, 원래도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가감에 같이 오늘 약간 잠겼습니다. 좀 죄송한데요. 이렇게 또 목소리가 안 좋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주제가 연준의 큐티 속도 조절은 당장 5월부터 하면서 물음표를 던지셨는데 이번 FMC에서 나왔던 긍정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에 있어서에 다들 이제 뭔가 같은 의견을 가졌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연준, 이제 이번에 FMC는요. 크게 뭐 알맹이 없다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알맹이 없었던 게 굉장히 큰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확실하게 자기의 색채를 보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도요. 큐티, 양적 긴축이죠. 지금 갖고 있는 그 밸런싯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연준이. 이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을 하면 사실은 주식에는 호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주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컨설턴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나씩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FMC에서 4월도 양적 긴축의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긴축했던 거를 조금씩은 이제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 거죠. 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히나 제가 1월 한 25일인가요? 양적 긴축의 종류를 좀 빨리 당길 수 있는 게 연준의 영래포, RRP라고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방송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왜 그랬는지 일단 구체적으로 3월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부터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죠. 이제 띄워주시면. FMC에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지금 3월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영어로 읽으실 건가요? 파월 의장 비슷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한국어로 번역을 좀 해주시죠? 네. 아직까지 양적 긴축, 속도 조절에 관해서 결정된 건 없다. 하지만 조만간 큐티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위원들은 적절할 것이다. 과연 위원들이 모두 적절하다고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00%는 아니겠죠. 네. 파월 개인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얘기한 건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fairly soon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조만간. Fairly soon. 조만간은 아주 빨리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조만간이라는 것. 우리가 항상 문장 안에서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파악하는 데 굉장히 의미를 두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조만간은 한 달 뒤라는 겁니까? 상반기 중이라는 것.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영어가 좀 더 분명한 것 같아요. 한글의 조만간은 조는 빠른 거고 마는 늦은 거잖아요. 약간 늦거나 빠르거나. 그 사이쯤. 네. 그런데 fairly soon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문제죠. 네. fairly soon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월. 5월. 네. 5월 2일 날. 그럼 빠르면 4월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연준의 테이퍼링이 반드시 예를 들면 FMC에서 발표가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그래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초 FMC를 거치면서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그 전에 QE, 양적 완화 같은 경우도 전부 다 FMC를 통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수순을 갈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또한 연주위원들 중에서도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위원들이 많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발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렇지만 모하메드 엘 예리안이 최근에 이런 말도 했어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그런 사실은 분위기를 숨길 수 없는 그런 FMC였습니다. 너무나도 물가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게 이번에 분기마다의 분기말에 발표하는 SCP 경제전망 요약 리포트인데요. 대부분이 이렇게 경기 호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GDP 성장률 예측지가 2024년, 2025년 모두 증가했는데요. 2024년에 특히나 이렇게 1.4%에서 2.1%로 굉장히 크게 높아졌거든요. 이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많이 반영을 하는 거죠.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이거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운플레이를 했거든요. 많이 다운플레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정치권의 눈치 혹은 시장의 눈치. 어느 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위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의 위원들의 눈치를 본다고요? 사실은 물가나 여러 가지보다 마음을 이미 먹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건 파월 의장은 마음을 먹었는데 위원들이 이거 같이 동조해 줄 것인지... 왜 그러냐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앞으로 여기 2번에 제가 써놨는데요. 띄워주시면 파월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하려는 진짜 이유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파월은 금리 인하를 빨리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원하겠죠. 그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파월 의장은 뭐라도 하나 터지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있어요. 제가 눈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연준의 상황은 지금 부채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정부는 아니지만 게다가 지금 여러 가지 유동성 이슈가 지금 조금 붉어지니까 바로 이렇게 큐티를 속도 조절하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업은행이라든가 미국 중소형은행들이 약간 불안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것들이 번져서 신용사태로 번지면 이제는 쓸 돈이 없습니다. 쓸 돈이 없어요. 이제는 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더 쓰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베이스 제로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너는 뭐 한 거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최악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의 파월을 느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파월이 너무 고집쟁이 할아버지처럼 아무것도 안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속이 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파월은 빨리 하고 싶은데 그 위원들이 과연 이걸 같이 동조해 줄지를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면 파월이 그동안 지역은행에 대한 문제 심각한 상황 아니다. 우리 다 해결할 만한 그런 수준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펼친 거는 쇼잉이었던 건가요? 글쎄요.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큐티가 지금 얼마나 진행이 돼 있는지 우선 얘기를 한번 해야 돼요. 실제로. 보시죠. 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양적 긴축의 규모가 나와 있는데 대차대조표에서 보시면 이제 한 3.79조 달러, 조 달러입니다. 단위가. 3.79조 달러 정도 됐어요. 코로나19 전에가. 4조 달러가 안 됐었죠. 지금 이제 근데 최대치가 9조 달러가량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약 5조 달러 이상 늘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늘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어제자로 본다면은 지금 약간 7.51조 달러, 7.5조 달러 정도 되니까 지금 한 1.5조 달러 정도 줄인 겁니다. 줄였는데 지금 10월달 정도 이 속도로 가면 7조 달러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데 이게 지금 그 채권 금리에 주는 영향도 지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중앙은행의 채권 매수가 중지가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더 이상 중앙은행이 연준이 사지 않으니까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채권 매수세가 감소했죠. 그렇죠? 미국 국제에 대한 매수세가 연준이 가장 큰 바이오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은행이 원래 채권 시장의 큰 손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안 사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아직 강하게 이렇게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채권 금리가 강하니까 새로운 채권을 지금 찍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미국은.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채권 금리가 높으니까 부담이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크죠? 엄청 크죠. 부채가 갈수록 늘어지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큐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결국은 본다면. 그래서 큐티도 큐티고요. 그 다음에 채권 금리도 금리고 유동성이 지금 약간 고갈되는 그런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찍어주셨죠. 왜 그러냐면 연준의 이 RRP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RRP? 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RRP가 뭐예요? 네. 영래포. 네. 영래포입니다. 래포가 원래 래포는요. 돈을 빌리는 거예요. 금융기관들이. 그런데 담보금리입니다. 담보금리. 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나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의 담보대출을 담보대출이 래포, 영래포라고 보면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영래포 방향이고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래포입니다. 네. 그건 이제 양쪽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빌리는 쪽이냐. 빌려주는 쪽이냐에 따라 다른 거지. 래포입니다. 래포인데 이 래포는 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기관들이. 그런데 이것을 알려면 조금 미국 금리 구조에 대해서 한 5분 동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미국 금리의 구조. 여러분 정책금리의 종류부터 좀 한번 해보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연준, 중앙은행. 중앙은행이 좀 이름이 이상하죠. 연방준비제도. 하도 나라가 이렇게 연방으로 이루어져서 커서 그런데요. 이제 결정하는, 이 연준이 결정하는 금리는 페더럴 펀드레이크, 미국의 기준금리죠. 연방기금금리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비를 안 기울일 뿐이지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양하겠네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세 가지 정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FDR이라고 할인율이 있어요. FDR, 연방할인율. 연방할인, 페더럴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이것은 뭐냐 하면 12개의 연방준비은행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연준 산하에. 이 연준 산하에 12개, 예를 들면 뉴욕 연방은행 총재 등등 나오잖아요. 많이들 얘기하죠. 여러 은행 총재들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관할하시는 게 12개의 연방준비은행들이에요. 이 연방준비은행들은 그 연방준비 지역별로 여기에 소속돼 있는 그 밑에 있는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의 대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거기에 이제 지방중앙은행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워낙 나라가 크니까. 지방준비은행들인데 여기서 그 시중은행들이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빌릴 수 있는 금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 금리가 FDR 디스카운트 레이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5.5%로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다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5%고 지금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IORB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IORB 금리. 이건 뭘까요? 이건 뭐냐. 리저브가 들어가 있죠. R이 들어가는 리저브입니다. 리저브는 이제 우리나라도 있지만 지급준비금이 있잖아요. 지급준비. 미국의 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은 시중은행인들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에 돈을 맡겨놓으면 예전에는 이자를 안 줬어요. 이자를 안 줬는데 리먼 사태 이후로 2008년부터 시작해서는 이자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여기서 연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한테 아 너네가 지급준비금을 맡겨주면 내가 이 정도의 이자를 줄게 하는 그 이자율입니다. 은행들이 갖추고 있어야 하니까 향후 이제 다른 고객들에게 지급할 만한 그 여력에 대해서 충당을 하기 위해서 돈을 갖추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페드한테 맡겨놓으면 페드가 그 시중은행들한테 지금 나오는 5.4%의 금리를 연으로 준다는 거죠.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의미적인 지급준비율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동성을 갖다가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이걸 폐지를 했거든요. 일시적으로. 아마 다시 돌아올 겁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할 텐데. 이게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큐티의 속도를 감소를 하는 것을 언급한 이유도 앞으로는 이제 이 지급준비제도를 다시 복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기 있는 게 이길물 영래포. 오버나이트 리버스 래포라는 거죠. 이것이 저희가 지금 오늘의 포커스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상 그 미국의 연주는요. 위에 여기 보시면 IRB, 지준에 부과하는, 지준에 지급하는 이자금리, 이자율하고 그다음에 리버스 래포 금리, 영래포 금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단기 시장을 조율을 해봤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거 보시면 1일물 영래포는 RFP는 5.3%잖아요. 조금 적어요. 낮아요. 이건 뭐냐면 저기 지준을 갖다가 쌓아야 되는 기관들은 어디겠습니까? 은행이에요. 은행이에요. 그렇지만 단자사라든가 운용사라든가 카드사라든가 이런 이외의 금융사들은 저금리를 못 받아요. 왜 그러면 참가 기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준을 쌓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기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의 단기 금리도 조절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 금액도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영래포를 통해서 이 자금을 빌리는 거예요. 0.1 차이지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그렇죠. 저것을 주면서 단기 금리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이게 단기 금리의 최저한이라는 거예요. 최저한. 왜냐하면 연준도 금융기관이 연준만 해도 5.3%를 주는데 금융기관들이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이 이상 안 주면 연준에다가 예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금리의 최저한을 컨트롤하는 거죠. 5.3%로. 컨트롤하는 건데 최근에 채권금리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러한 단기 금리의 조절에 대한 이 컨트롤 권한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치를 하지 않으니까 위매무실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화로 가는 길이에요. 어차피 이것은 잔액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지준이나 이런 것들로 다시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고 앞으로 지급준비율을 다시 복귀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앞으로 보면서 왜 이러한 것을 지금 결정을 했나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뒤에 배경이 이렇게 또 어마어마한 금리의 구조가 또 있었군요. 결론만 한번 볼까요? 결론만 끝까지 가서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바쁘신 분들 많으니까 여기 끝까지 한번 보시면 저희가 맨 끝에 자료는 그 앞자료 9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래포 잔고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시그널이고 그로 말미암은 향후에 정책들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래포, 자금 감소의 이유, 두 번째는 감소로 인해서 연준이 뭐에 이렇게 비둘기적으로 나왔는지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성과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소의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 국채가 앞으로, 단기 국채 금리 아직도 4.5%대로 높아요. 5% 이상 높았던 적도 있었죠. 2년 국채가. 이런 것들이 국채 금리가 높잖아요. 단기 국채 금리가 높으면 영래포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돈이 빠져나간다. 돈이 빠져나간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채를 살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도 안 사니까 그쪽으로 이제 높아져 있으니까 나가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새는 이제 예를 들면 영래포 금리보다 채권 금리가 낮은데 그러면 또 왜 거기 들어가느냐, 금융사들이. 이러면 뭐냐면 지금 금리 인하하잖아요. 금리 인하하면 어제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계속 금리가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채권의 차익, 수익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왜냐하면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리나 기대감에 미국 국채로 유동성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2년간 큐티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진짜로 줄어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로 많이 갔으니까. 주시장으로도 많이 갔죠. 그렇죠. 투자자들은 그쪽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의자금이 MMF 주시장, 그다음에 단기 채권이 쪽으로 많이 분산이 된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정상화 과정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정상화 가는, 공식적으로 임해야 되기 때문에 연준은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그려보시죠. 이게 계속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저 5%의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시중금리도 그만큼 높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시중금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기지나 부동산이 안 좋아요. 그렇게 안 좋으면 역대적으로 계속해서 모든 신용사태는 부동산에 불붙어서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이룬 여지가 없어요. 과거에 변치해 보면. 이것이 신용사태로 번지는 경우에는 전부 다 모기지에 붙었죠. 리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빨간색 글자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준 것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렇게 계속해서 사업주 부동산이 파산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얘기를 저희가 재작년 말부터 계속했죠.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공실 많다. 거기에 돈 빌려준 지역은행들은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이게 계속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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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막을 여력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이제 오래 지속이 됐죠.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여기서 터져버리면 계속해서 너무 오랫동안 지속했기 때문에 이게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목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차와 있고 예를 들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용 부동산들이 프라임 에리어도 한 60%까지 이렇게 가고 가기 때문에 떨어진 것도 많이 있다고 해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렇게 되면 중소형 은행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서프라임 이슈의 도화선이 될 수가 있어요. 개인들이 돈을 빌릴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프라임 자산 아주 비싼 부동산이나 우량 자산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큰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겠지만 그렇지 않던 경우에는 큰 은행들이 돈을 잘 안 빌려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방은행들이나 티어2 은행들한테 빌려야 되는데 이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 금리도 빌린다고 하더라도 매우 높게 빌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서프라임이 도화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구제금융 양적 완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돈을 다 쓰고 이미 양적 완화를 한 거예요. 그럼 두 번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지금 다 끝났잖아요. 다시 시작해요. 제로로. 이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파워리장과 연준이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파워리장은 적어도 이것은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 마음은 뭐냐면 이번에도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나를 믿어달라. 믿어달라. 물가를 잡을 거다. 2%로 내리고. 사실 10년 안에 2%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냐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거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 시간의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내려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내리지 않고 금리 인하를 좀 빨리 시작하든가. QT의 속도를 제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물가를 잡기 힘들다는 결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산의 가치가 다시 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게 오늘의 주제였고요. 그래서 RIP가 미국의 채권과 연결이 돼 있고 부동산과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QT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사실은 시장은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보고요. 자기 자산에 자신이 맞는 그런 투자 시점과 그다음에 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금융시장의 여건 자체가 거의 코너에 몰릴듯이 끝까지 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주식시장 특히나 AI 빅테크 종목들 하면서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만 바라보니까 금리나 안 해도 우리는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금융시장 여건을 보면 금리나 QT도 어쨌든 뭐라도 해야 더 큰 문제가 금융시장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연준 쪽에서 알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자산의 가격은 유동성과 물가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와 자산의 가치는 금값, 달러의 가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 이런 것들에 다 기본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나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발렌시설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것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이것을 보시면 2007년 이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준의 대차대저표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이만큼 많이 돈이 풀렸기 때문에 미국의 집값도 그렇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주식도 오른 것도 이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동성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죠. 빅테크가 아무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투자할 돈이 없으면 사실은 신기류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큐티 속도 조절은 빅테크가 속도를 계속해서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요. 폭락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크게. 그것만을 막아주는 그러한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파월은 되게 원하는데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파월만 원한다고 해서 양쪽 긴축을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한다거나 아니면 금리 이날을 조금 더 빨리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치나 이런 것들을 보지는 않는데 이제 물가와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고용 이런 것도 다 보겠지만 그리고 행정부와도 조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종립적인 기관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거보다 위원들을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위원들의 지금 그런데 이번 점도표 찍힌 걸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성명서 내용을 봤을 때는 어쨌든 빨리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걸 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말씀하셨던 시나리오대로 5월에 양쪽 긴축을 조금 더 풀어주고 그다음에 6월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시나리오상으로 다들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앞서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셨던 이런 부정적인 여건들은 좀 봉합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때까지 3, 4월 달의 고용지표 실업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 명분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실업률은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아까 저희가 봤듯이 이런 시장이 지금 유동성 상황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실업률이 조금 덜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체기적인 위험 한순간에 어떠한 붕괴 시장의 붕괴 시장의 실패 이런 것들이 경제에는 큰 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워리즈가 가장 두려워하는 예를 들면 신용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겠죠. 파워리즈는 그동안 굉장히 강한 척을 했던 거였군요. 자신감을 굉장히 내비쳐서 미국 경기는 워낙에 좋은 걸로는 경제 성장률이나 다양한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했는데 이런 우리가 괜찮아 괜찮아 라고 우리를 안심시켰던 내용이 알고 봤더니 파워리즈는 밤잠을 설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네요. 네. 17세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 얻은 교훈은 있어요. 뭐냐 하면 17세기에 코르테스가 남미 정보를 했지 않습니까? 남미. 그래서 마에 아즈텍 가서 황금을 많이 역사에는 좀 약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엘도라도 황금을 많이 가지고 금은을 가지고 유럽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유럽 사람들은 금은을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너무너무 기뻐했죠. 우리 다 부자다 이제. 너무 부자다. 이 금은을 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발장이라는 소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도 일어났고 오히려 금을 많이 갖고 왔는데 더 가난해지는 이유는 물가가 올라서 그렇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플레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세기부터 시작해서 최초 인플레이션이 인류가 경험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21세기. 지금까지 보면 물가는 못 잡았어요. 물가는 항상 오르고 있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 이것을 내리기는 힘든 겁니다. 예배적인 국가가 하나 있었죠. 일본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일본은 그때까지 물가가 조금 너무 많이 오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인데 미국의 상황은 그거랑 많이 다릅니다. 그럼 결국에는 금리 인하든 큐티 긴축을 좀 풀어주는 것이든 상반기 중에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식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결국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사실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선반영된 것도 많이 있죠. 사실은. 그리고 주식시장이 빠르게 많이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당연히 많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섹터별로도 다 다르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자산가격은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산가격이 유지가 된다라는 말씀은? 자산가격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자산가격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도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냥 긴축을 하고 긴축이 좀 종료가 되고 기준금리 인하한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급락을 해서 다시 꼬꾸라지거나 이런 것들을 상정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보시지만 그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다음에 유럽 양적 완화의 정도를 다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봉합하는 수술이긴 하지만 아직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금융에 있어서는 디지털화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화는 그 인플레이션을 아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자릿수가 이제 많다든가 숫자가 뒤에 많아진다든가 아니면 숫자가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디지털 금융에는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디지털 금융은 비트코인, 가상자산으로 대표되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르는 이유도 지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수요가 미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상을 자리 잡고 있잖아요. 벌써 대표적인 가상자산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이제 가상자산이나 이런 출현은 조금 제어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그리고 특히나 그 CBDC나 CB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우리 그 앞으로 이제 경제에 있어서 큰 대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도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그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 이것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준의 뭔가 시나리오를 우리 전부님을 통해서 약간 더 그 시기와 방향을 명확하게 좀 안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에는 저는 그냥 파월 회장의 그 발언만 보고 속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속내를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미지오은행의 변정규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미지오은행의 변정규 전무와 함께했습니다.